SK 바이오사이언스가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개발로 주목받으며 급성장했지만 엔데믹 국면에 접어들자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해외 기업으로부터 수주한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사업이 실적 성장에 밑거름이 됐지만 지난해부터 매출이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품목 변화와 주요 사업 포트폴리오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올해는 1, 2분기 모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독감과 대상포진, 코로나 등 3대 백신을 앞세워 실적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으로 일시 중단한 독감 백신 생산을 올해부터 재개해 시장 점유율 1위 탈환을 시도하고 있고 노바백스가 개발 중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대응 백신의 완제품을 생산하는 라이선스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현재까지 눈에 띄는 실적 상승 요인은 하반기 독감 백신 판매로 인한 매출 증가와 노바백스 정산 매출이 남아있는 가운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지는 의문입니다. 뉴스토마토 이혜연입니다.